네 글로벌 증시부터 브리핑 해드렸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은 흔들리죠 주가가 많아집니다 700달러를 가던 주가가 이제 500달러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입지가 흔들리고 있어요 달러당 N화 움직임 요즘 환율 전쟁입니다 그야말로 N화가 90N을 넘을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89N까지 갔다가 88.7 어제 오늘은 지금 현재 88.8N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 시장 맥락 짚어보겠습니다 조 대표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지부진한 장세인데요 이번 주 핵심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일교 대표께서 제지해 주신 시장의 키워드입니다 내부 변수에 주목하자 이렇게 꼽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증시만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인데 이건 수급의 시스템적으로도 있고요 환율적인 어떤 변화도 있고 이래서 내부적인 변수에 조금 더 우리가 인지를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시장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동안 선물 포지션을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약간의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정확한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잡으려고 안 보였는데요 오늘은 좀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파생하신 분도 많고 요즘은 선물이 원체 시장을 많이 흔들다 보니까요 심지어는 웹덕 형상이라고 이제 파생 시장이 수식 시장을 흔드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장중변동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포지션을 좀 준비해 왔는데 일단 그거 전에 수급 보면은 지금 1월달 들어서 뭐 그렇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매도를 많이 해서 기존에 매수했던 것들이 좀 줄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누적을 봤을 때는 기관 매도 빼놓고는 그다지 크게 매도가 없습니다 기관은 어차피 항상 2000선 이상에서는 매도를 했던 거니까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죠 수급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12월달에 상대적으로 그래서가 셌던 것들이 코스닥이 차별화 장사가 좀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처음으로 코스닥이 좀 떨어졌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수급 쪽은 코스닥이 좀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선물을 보면 주간 누적이 12,550개약입니다 이게 이게 특이한 건데요 야간이 지금 8,000개약 순매수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왔던 것 중에서 롤오버 중에서 스프레드 롤오버만 15,000개약입니다 근데 3월달에 신규 매수가 안 잡혀요 그러니까 스프레드 거래 쪽으로만 15,000개약이 롤오버가 됐기 때문에 이 신규 매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일단 모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프레드 거래가 15,000개약이고요 그 다음에 주간이 12,355개약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주간 계약이 처음에는 순매수였다가 지금 이게 매도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기존에 롤오버 했던 물량 기존에 가지고 있던 15,000개약은 계속적으로 해지를 걸어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12월달에 만기로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주간 누적하고 3월달에 매수했던 물량 그리고 신규 매수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선물을 치고 빠지는 그런 의미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부분에서 굉장히 캐퍼가 늘어지고요 그러니까 볼륨이 좀 늘어나고 그래서 쪽의 수급은 좀 줄어드니까 당연히 파생시장이 주식시장을 흔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만 해도 플러스 15포인트인 게 오후에는 23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 수급인데요 이거 보시면 어제 비차익과 차익이 2,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어제 시장 흐름을 보면 마지막에 시장 베이스가 1.95인데요 지금 장중 내내 시장 베이스가 1.5 정도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마지막에는 베이스가 1.95였고요 지금 어제 장중 흐름을 보면 계속 9시부터 2시까지 1.5 이하로 그러니까 마지막에만 1.9로 땡긴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 매도는 장중 내내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지금 한 1조 7천억 정도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던 것들이 한 3천억에서 4천억만 빠지고 나머지는 남아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게 들어왔던 1조 7천억 정도가 베이스가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 정도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1.5 정도가 평균 단가니까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시장 베이스 볼 때는 베이스 1.5를 평균적으로 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 매도가 누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세요 니케이는 지금 굉장히 좋죠 상해도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굉장히 좋죠 그런데 우리 정신만 계속 이렇게 언복이 나오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의 특징이 딱 두 가지만 정리하면 파생 역량이 너무 커지게 되죠 그다음에 시장 베이스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한국이 다시 차별화되는 장사가 나타난다 이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국내 변수는 수급상의 부담이고요 두 번째가 환율 문제 아니겠습니까 원화 강세, 엔화 약세, 달러 약세 우리가 상대적으로 3년 초과에 놓여 있는데 환율 얘기는 결국은 시장에는 부담이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부담되지만 업종별로 종목별로 움직임이 다르다는 걸 더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시다 보면 매매를 하시다 보면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음식료 업종은 굉장히 강하고요 또 최근에 제약업종도 굉장히 강하고 심지어는 지금 유틸리티나 통신업종까지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라든지 IT 이런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달러 환율을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부 변수인데 수급 쪽에서 프로그램, 시장 베이시스 이런 것들 그리고 환율 이런 것들인데 준비 한번 차려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물론 앞서 얘기했지만 지금 이게 달러원이고요 N1입니다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N달러 같은 경우는 90N 돌파를 좀 염두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거 달러원이나 N1 쪽에서도 보면 지금 이게 무슨 제가 매번 나와서 얘기하지만 이게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지는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위에 보면 아까 일본정시랑 우리정시도 차이가 나지만 대표적으로 현대차나 도요타 쪽에서도 상당히 차트가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한번 생각을 좀 해봅시다 약간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요 월봉인데 보면 지금 밑에서 사중바닥을 끼고 있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둘 세 개인데 만약에 이걸 숄드라 치고 헤드라 치고 이거 숄드라 치면 이걸 숄드라 안 치더라도 다시 올라와서 만약 24만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면 완전히 고점에서 헤드라는 숄드형이거든요 근데 도요타는 또 완전히 바닥에서 사중바닥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정시나 우리정시가 바뀌는 것만큼 대표적인 경쟁기업들이 또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거 다시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동차 업종이 만약에 헤드셀더형을 맞으면 자동차 업종에서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까지 다 있는데 그 종목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환율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정시의 상단이 계속 막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중요한 단서를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율 변수를 굉장히 잘 봐야 된다 이 변수가 향후 시장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환율 관련해서는 지난해에도 2013년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월이 벌써 절반 지났어요 향후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하고 지난주 1월 초 1월 둘째 주하고 거의 바뀌는 게 없습니다 주식 비중이나 지수 전망은 거의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종목별로 우리가 중요한 변곡점에 있어서 약간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주식 비중 70에서 30은 12월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수 전망도 2050에서 1950의 박스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나 코스닥에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의 차별화가 해소가 된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코스닥이 약했던 것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해지고 그래서 약해진다 왜냐하면 프로그램 영향력 아까 시장 베이시스 연관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환율에 대한 방향성 때문에 이 환율이 만약에 방향성을 틀면 지금까지 내수와 수출에 대한 연동되는 부분이 업종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는 안 바뀐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기방어조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통신 유틸리티 제약은 약간 단기 과열권인데 통신이나 유틸리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박스권 조정 장사이기 때문에 항상 장중 변동수도 크죠?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추경 매수보다는 철저하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것들이 70, 30에서의 범위에서 2050, 1950에서의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일교의 주간 키워드 코리아인베스트 조일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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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